이해조, 1869-1927 자유종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주로 신교육과 개화 사상을 고취하면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하였던 신소설가 춘향전 등으로 개작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869년 경기도 포천 신봉면 신평리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이철용이며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후손이다. 혼은 동롱, 열재, 우산거사, 선음자, 하관생, 석춘자, 신한생, 해관자이다.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조시에 합격하여 한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1907년 제국신문사에 입사하여 언론인이 되었으며 그해 신소설 고목화를 제국신문에 연재했다. 이후 빈상설을 연재했다. 또한 1907년에 창설된 정치단체인 대한협회 교육부 사무장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일본 종독부 기관제인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많은 작품을 연재하였다. 그는 30편에 가까운 신소설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종은 주인공들의 토론 형식을 빌려 정치이념을 제시한 작품이며 화의혈은 부패관리의 부정을 폭로한 소설이다. 대체로 그의 신소설은 신교육과 기화 사상을 고취하면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하였다. 철세계는 프랑스의 베르네 소설을 번안한 것이며 그 밖에도 한국의 고대 소설을 신소설화하여 춘향전을 옥중화 심청전을 강상연등으로 개작 발표하였다. 그 밖의 춘해춘, 빈상설, 월하가인, 구마검, 모란병, 화세계, 원앙도, 봉선화, 비파성 등이 있다.